너무 예쁘다 명절 첫날 버려진 친구예요 한 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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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누구라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면 찾으러 다시 들어와야 될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모습은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코알만하게 잡히고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저희가 신경 쓰고 케어해서 그렇지 한 달 전에 발견할 당시에는 정말 심했어요 상태가 너무 제일 걱정되는 게 다른 큰 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버리지 않았을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종양이죠 유선의 쪽에 생긴 종양은 악성 종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 만져주고 살아날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몽우리를 발견을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 최소한 1년 전에는 알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느낌은 전체적인 느낌은 뭔가 이 사람이 물건 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이 사람이 오래 키운 건 아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 아파트 쪽문이거든요 동네를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절로 들어올 정도면 동물농장 팀인데 이런 게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게 데리고 다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게 본 적 있냐고요 주변에서 있어요? 네 아 있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